짱구야, 오늘 날씨 네, 아주 똑똑하게 잘 가르쳐주네요. 네, 비 소식은 안와도 되겠죠? 오늘 이렇게 아주 VIP 손님을 모셨습니다. 머리칼이 짧기 때문에 머리칼 그리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이 분 누구실까요? 네, 수 3년 동안 저쪽에 우리 식당이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을 때부터 쭉 상당히 오래된 단골 손님이신데 이쪽으로 우리 식당에 옮긴 것을 모르셨다가 네, 이제 지금 알게 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상당한 오래된 단골 손님이십니다. 하하하 VIP 손님이시죠? 저도 엄청 반가웠고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이제 일단 우리 식당을 가셨으니까 자주 뵙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전에 우리가 그 식당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건물이 팔려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쫓겨난 거죠? 하하하 그래도 그때 우리가 그쪽에서 모든 분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잘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싸인 들어갑니다.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시면 좋겠고 또 이 영상 쇼트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쇼트 영상 올라가겠습니다. 설중매 식당이라고 키워드를 잘 달아주셨어요.